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안경을 썼더니 제가 증권가의 여의도에서 볼 수 있는 사람 같다고 우리 PD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오늘 이제 수능 뒷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어가 어땠나요? 총평이 돼서 해주세요. 해설가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올릴 거고요. 급한 촬영들이 좀 밀려있어가지고 그래서 시험지를 갖고 왔습니다. 아 그새 또 이게 시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표시가 없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좀 여유를 가지고 풀어보시면 수능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좀 어떤 감이 오시겠지만 그래도 나는 시간을 좀 절약하고 싶다. 그러면 아마 이 총평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은 우리 2025년 수능 영어에 있어서의 총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볼까요? 뿅. 기출 분석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여러 번 여러 회독을 하시다 보면 거기에서 흔적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여기서의 흔적은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이 문제 유형은 답의 근거가 이쪽에 있었지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이 완벽하게 다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약간의 변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우선은 18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처음 보거나 끝에 한 부분 보면 답이 나왔는데 그래도 이거는 이제 중간에 변형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잘 가다가 이제 중간에 탁 틀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려고 했었거든요. 선생님이 마지막에 종강하기 직전에 학생들한테 스킬 같은 거 쓸고 또는 어디 특정한 부분을 자꾸 봐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으세요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쉬운 문제도 여러 번 읽게 되다 보면 시험의 기세가 꺾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피터의 심경 변화 이런 것들도 보통 앞에 하고 끝에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20번 같은 주장도 보통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답이 나왔어요. 이게 흔한 기출 패턴하고 비슷한데 진짜 기출 패턴이 21번에 여러분 어디에서 보면 나오냐면 예전 하미추론에서 똑같이 하미추론이에요. 여러분 재즈 연주가가 나왔던 하미추론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론만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실점만 있어서도 안 된다. 두 개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두 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뇌의 반만 쓰는 거다. 이게 있었는데 지금 21번 같은 경우도 밑줄 친 표현 문장에 와일이 나와서 대조의 설명 방식으로 이론만 고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전개 방식은 기출하고 완벽하게 일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가원에서 추구했던 바가 뭐냐면 기존 방식에 나왔던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고 습득한 친구라면 맞출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가 정확하게 언행일치가 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22번의 요지나 그 다음에 23번, 24번 같은 주제도 또는 제목도 이제 요지 같은 경우는 한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부분을 보시고 문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고 23번, 24번은 약간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보통 이 부담이 어디서 오냐면 두 개 중에 헷갈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보통 어디서 헷갈리냐면 소재는 잡았는데 그 소재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매력적인 선지를 제거해야 돼요. 어떻게 제거하나요? 매력적인 선지를 제거할 때는 언급되지 않은 것을 제거하시면 돼요. 언급되지 않은 것을 소거합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이거를 현실에서 적용을 정말로 잘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못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해줘야 이게 그때그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게요. 25번부터 28번 문제는 일단 넘어가고 29번의 업법. 업법이 뭔가 변수가 있었느냐? 아니요. 업법은 약간 방향을 선회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도만 하더라도요. 업법이 조금 어렵게 나오거나 구석탱이에서 나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동사 같아 보이게 하는 병률 구조를 집어넣어가지고 냈던 문제나 아니면 우리가 재기대명사 같은 쓰임을 내가지고 약간 이제 어렵게 하거나 해석을 하기 위해서 좀 디테일을 물어본 것이 작년까지의 경향이었다면 올해 6모나 9모에서도 사실은 디테일한 것을 물어봤었어요. 근데 수능 때는 간단하게 수일치로 그냥 끝장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업법은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갔다. 이렇게 수능에서는 볼 수 있어요. 방향이 틀어진 걸 보면 이 업법 부분은 확실하게 쉬워지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해석과 방향성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돼요. 업법은 쉬워졌고요. 어휘는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휘 문제가 왜 어려워졌느냐? 상대적으로 두 개 다 어렵게 할 수는 없어요. 어휘 부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42번도 그렇고 그 다음에 30번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올라가는 추세예요. 근데 이 올라가는 추세가 언제 왜 그러냐면 문장 길이 자체가 이제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끊어야 되고 내용의 흐름이 자꾸자꾸 이제 단절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내용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다가 대충 눈으로 쓱쓱쓱 보다가 틀리는 경우가 다반사. 또는 연결사가 나오는 부분을 읽지 않고 그냥 빨리 빨리 읽어야겠다라고 해서 그냥 쭉쭉쭉쭉쭉 읽다가 자연스럽다. 어 근데 답이 안 나오네. 다시 읽자. 이러다가 틀리는 게 나머지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멱살 잡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면서 풀어야 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었어요. 솔직히. 자 그 다음에 이제 빈칸 31번부터 34번까지인데 평가원에서는 33번, 34번을 3점 문항으로 배치했지만 일단은 재진술에서 31번 문제를 좀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보통은 한 단어였어요. 근데 이제 두 단어로 결합이 돼서 조금 길어졌다. 뭐 그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소재 자체가 어떤 거냐면 작품에 우리가 문학 작품 같은 경우를 읽는 독자의 어떤 태도 그리고 독자가 거기에 몰두해서 동일시한에게 느껴진다. 이것도 기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출에 나왔던 방식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아 그러면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이런 내용들은 되게 흔한 내용이었거든요. 답 찾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 32번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구모에서 여러분들 벗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어떤 우리가 구조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루소와 관련한 내용에 관련한 빈칸 추론이 있었거든요. 그 그대로 32번에서 벗을 가지고 답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모를 진짜 그대로 응용했던 방식이에요.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정답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한쪽 방향으로 쓸려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번과 34번 3점짜리 문항을 보면 3점짜리 문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33번이 소재가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어떤 것이 있냐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모르면 이렇게 된다. 인과관계예요.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설명 방식을 보게 되면 replace라는 단어가 나오고 a with b가 나와요. 그러면 a라고 하는 것을 보다 없애고 그 다음에 replace a with b니까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것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보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거든요. 인과관계와 이 replace a with b라고 하는 것들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부분을 놓치지 않고 풀면 답을 찾기가 수월합니다. 근데 이게 나는 ai를 기반으로 한 지문을 잘 못 봤다 이런 친구 사실 잘 없잖아요. 요즘 다 ai 인공지능 난리잖아요. 그래서 소재 자체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던 소재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4번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게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웠었던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거냐면 과거에는 해석이 안 되고 좀 무슨 내용인지 소재 자체가 어렵고 낯설어서 뚫리지 않는다. 이런 지문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걸로 바꿨냐면 긴 지문을 제대로 잘 쉽게 이해하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긴 지문을 잘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연습을 해왔다면 그러니까 핵심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느냐. 정말 순수한 독해 능력을 본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잡고 안 나온 거 다 없애버리면 이것도 답이 이제 나오는 파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흐름은 정말로 전혀 쌩뚱맞은 단어가 딱 박혀 있었기 때문에 나 답이야 라고 손들고 있었고요. 36번하고 37번 순서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제 기존 방식에서 좀 변화가 된 게 있었냐면 우리가 보통 순서 문제를 풀 때 가장 컸던 부담감이 얘하고 얘가 어느 위치에 들어가 있어야 되냐라는 부담감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명시적인 단서라고 하는 것들 또는 우리가 문법적인 단서라는 것들이 애매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근데 애매함이 없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소재로도 접근할 수 있어요. A하고 B하고 C를. 그 다음에 어법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 관사 어가 여기 있네. 그렇다면 이 설명은 처음 하는 설명이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연결사로도 접근할 수 있거든요. 논리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풀이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36번을 풀 수 있는 변주법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해설 강의에서. 그 다음에 37번이 3점짜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예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지? 라고 탐색하는 내용이거든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37번에 대한 EBS의 평가를 받는데 학생들이 시험장이든 아니면 학교에서든 아니면 스스로 공부할 때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내용 결과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잖아요. 언론에서 쉽다고 하더라 어렵다고 하더라 또는 출제에서 이런 기조를 따른다고 하더라 잘 안 믿었었는데 진짜로 약속을 지켰던 시험이 아닌가. 정말 이렇게 나올까 했었는데 그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장 삽입은 어땠느냐 하면 문장 간의 긴밀함이 떨어지고 단절 구간이 명확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연결사 파악을 좀 하시면 빨리 풀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기출 문제를 보면서 연습을 했다면 항상 한 문제 정도는 두 문제 중에서 연결사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꼭 있었습니다. 최근 수능만 보더라도 alternatively 이런 거 있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그걸로 볼 수 있었고 요양문이 조금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과거의 요양문은 굉장히 참 쉽게 풀렸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요양문 자체가 문장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요양문을 호흡 자체가 길어요. 지금 네 줄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A하고 B의 관계가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좀 어렵게 느꼈을 텐데 여기 문장을 보면 크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A가 있구나.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것이 B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뭐 뭐 할 수 있구나. 그래서 A가 B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요거를 따지면 돼요. 결국은 인과관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41번, 42번 장문 독해도 기존 방식과 그대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거는 육무보다 훨씬 더 쉽고 구모와 난이도가 비슷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충분히 넣으려면 트릭을 넣을 수 있는데 41번의 제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키워드를 빼거나 또는 예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어그로를 끌 수 있는 선지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진 않았다는 거. 그냥 읽으면 나올 수 있게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3번, 45번 같은 경우도 기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무난하게 풀 수 있었다. 특별한 변주가 있었느냐. 없었다. 그렇다면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이 있죠. 어떤 게 있느냐. 기초 분석 중요하구나. 맞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일관성 있게 가겠다. 이게 일단 큰 목표로 느껴졌어요. 저는 문제를 풀 때. 그 다음에 매력적인 선지를 제거할 수 있는 문제풀이 정도 여러분들이 장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존 방식과 다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말은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순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좀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될까. 우리 2026년 수능 영어를 보시는 분들, 우리 지금 예비고삼들 기출 분석이 중요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우리가 94년도부터 수능이 시작됐잖아요. 나올 수 있는 소재나 아니면 논리적인 구조나 아니면 지문 전개 방식이나 다 나올 거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출을 안 본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내용과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은 중요한데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용에 대한 구조적인 내용, 구조 분석, 그 다음에 설명하는 방식이나 전개와 관련된 거 이거를 일단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제 커리의 맨 앞에 있었던 게 고독해 지문 구조인데 그 지문 구조를 그래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다 뜯어고칠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명 방식도 마찬가지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매력적인 선지를 제거할 때 명확한 기준, 이거를 여러분이 몸의 배기도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커리를 타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나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수능 시험 장애 가서 문제를 푸는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커리큘럼 보지 말고 일단 뭐를 봐야 되냐면 수능 문제를 푸세요. 그리고 올해 있었던 육모도 푸세요. 그리고 구모도 푸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 개의 문제를 보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내가 풀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모르는 게 뭔지가 해박하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같은 오답을 찍어도 해석이 안 돼서 오답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해석과 어휘 완벽한데 오답을 찍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자 같은 경우에는 문장 구조에 대한 구문 수업을 들어야 되겠지만 푸자 같은 경우는 사고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위 개념의 커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이 틀렸다고 해서 똑같은 커리를 타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에 대한 인지가 먼저 있어야 돼요. 똑똑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모르는 걸 메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26 커리큘럼이 For 2026 수능 이게 아니고요. For my own sake에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커리를 빨리 짜셔야 돼요. 그 다음 그래서 대대적인 저는 개편을 할 예정이에요. 이게 이제 2025년도 수능 영어에 관한 저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총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나시면 선생님이 만들었던 총평 한번 보셨다면 이제 제 해설 강의도 같이 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지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제가 해설 강의 했었던 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기존에 시험 보셨던 친구들 중에 나는 그냥 보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하는 친구들도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만 인사를 드릴게요. 바이바이 고생ha의 거고 생각 beg stress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이어갑니다. 그럼 이렇게성 Twitch 초등학생들이 열심히 이 Dave fala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알고